대환은 의과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의원님! 아이고, 이런 일 마셔 내가 과거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지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돌보느라 당장 가도 시험장에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, 난 식한 일 났네 낙담한 대환은 어느 호수에 앉아서 처지를 비관했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X자에 담아 호수에 던졌어요 난 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하고 나타나더니 누구십니까? 어느 X가 네 X냐? 둘 다 제 X가 아닌데요? 모두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자 자, 가구나! 내 너에게 GTX를 주마 GTX요? 그렇게 대환은 GTX를 타고 늦지 않게 시험장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다시 GTX로 빠르게 이동하여 무사히 시험을 치렀답니다 국정과제 39번째 GTX 등 교통 혁신 하하하하하하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립니다 GTX 오, 편리하다! 하하하하하하